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었던 지난 6월의 판문점 그리고 최근 북한 동창리에서 이뤄진 이른바 북한의 중대 시험. 올해 한반도 정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입니다. 올해 초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만 두 정상은 다 아시다시피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 판문점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깜짝 만남을 이루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가 했지만 이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에 비핵화 협상을 올해 말까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언포를 놨었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멀어지고 긴장감은 다시 높아졌던 2019년 올 한해 한반도 정세를 김아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새해 첫날 신년사와 트위터로 다시 만나자는 뜻 주고받은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 금세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66시간 열차를 달려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 제재 풀라는 북한과 비핵화 전체 로드맵 내놓으란 미국. 하노이 협상은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자력갱생 다시 천명한 북한은 연말로 협상 시한을 내걸었고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남북미의 판문점 깜짝 회동으로 전환점을 맞는 듯 했지만 서로 먼저 움직이라며 버티는 북미. 3년 만에 재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실무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동창리에선 이른바 중대 시험이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막판 제안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훑고 있고 김정은은 곧 이른바 새로운 길을 발표합니다. 2020년 새해의 한반도 정세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김아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